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예 하시는 공부도 잘 되시죠 잘 안되시는 분은 누가 계신가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 에서부터 하시겠습니다 그 필기노트 테마 35번 한번 잠깐 보고 문제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테마 35번에다가 별 3개 잡아 주시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7개 내지 9개 정도까지 출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2, 3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제도는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죠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이런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1번 괴관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역이 전국 전국 근데 여기가 좀 다른 지역이죠 요거가 중요한데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 관련해서 예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은 뭐냐면 요게 32회 시험에 나왔고요 요 부분 가지고 요거 하고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넣기로 32회 때 나왔고 그리고 올해 34회 때 요거를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요게 안 나왔다고 요게 요게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출제가 또 된다면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에서 또 된다면 이거를 물어볼 거예요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볼 거고요 특특시군자치구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특이 뭐라고 그랬죠 맨 앞에 특이 특별자치시 두 번째 특은요 특별자치도 세 번째 시가 보통시 그러니까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닌 그냥 보통시 특별자치시도 아니고 구는 어디랑 어디 있는 군만이에요 광역시하고 경기도 안에 있는 군만 그리고 자치구 자치구는 이제 어디랑 어디 밑에 있는 굴을 자치구라고 얘기하죠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굴을 자치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김포시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김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시에 들어가죠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신고 의무자 있는데 신고 의무자는 누가 신고하는 게 원칙이냐면 당사자 그리고 누가 있을 때는 누가 신고 개공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개공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또 신고를 해야 되고 여기 국가 등 안에는 누가 포함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제 지자체 그렇죠 그 다음에 공사 무슨 무슨 공사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고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개공이 우선순위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국가 그리고 당사자 뭐 이렇게 있고 개공이 없다고 치고 국가가 매도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그러면 누구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국가 단독 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에서는 요게 이제 좀 중요하죠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와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그리고 요거 3번이 이제 뭐냐면 국적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계속 보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보유에 의한 신고까지 해서 세 가지를 외국인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 계약 외 그리고 계속 보유 이렇게 신고해야 하고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이나 그러면 우리 체결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되냐면 60일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이다 이러면 취득한 날이 있을 테고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제 신고해야 되고요 계속 보유는 뭐가 바뀐 날로부터 국적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역시 취득 신고해야 됩니다 요거 되게 다 잘 나오고 사실 외국인 제도는 요 어떤 원인 대비해서 기한이 다르고 이거 안 했을 때 이제 밑에 있는 제재 요거 말고는 뭐 특별히 낼 게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면 계약 당사자가 하게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누가 신고하는 거 아니라는 거 주의 개공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개공이 하는 신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개공이 하는 신고는 뭐 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밖에 없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신고 관청은 똑같아요 물건 소재지 시공구가 신고 관청이 되는 거고 대상 물건 계약 대상 물건 뭐 계약 뭐 이렇게 있는데 물건하고 계약 요 파트가 좀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고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는 세 가지 물건을 하게 됩니다 뭐 뭐 하게 되냐면 첫째 토지 두 번째는 건축물 그리고 요거 합쳐서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물건이 되겠고요 계약은 두 개밖에 없죠 무슨 계약하고 무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매매하고 공급 계약 요거 두 개가 신고 대상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암기하고 계시면 좋아요 머릿속에 되게 중요합니다 물건 세 개 뭐 뭐 뭐 토지 건축물 지위 얘랑 똑같죠 계약 두 개는 매매하고 공급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매매 안 들어가고 이쪽은 매매 안 들어가고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환하고 증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매매 공급을 했으면 외국인 이쪽도 들어가니까 매매 공급이면 며칠짜리 신고를 해 줘야 되고요 30일 그 다음에 교환 증여면 60일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고 이쪽에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과 관련해서 보증금 얼마 초과할 때 신고 들어가냐면 6천 월차임은 30초가 할 때 신고 대상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라도 뭐 해야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초과해야 그러면 6천에 삼십짜리 주택임대차가 있다 6천에 삼십짜리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천에 오십이면 신고해야죠 천에 오십이면 왜 신고해야 돼요 30초가 하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신고 며칠 안에 하냐면 30일 안에 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신고하는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면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냐면 방문 신고 이 방문 신고는 똑같아요 이제 모든 신고가 가서 구청에 가서 신고관청에 가서 하는 뭐 이런 게 다 허용이 됩니다 이제 허용이 되는데 전자적 신고도 가능하죠 여기 이제 전자적 신고 여기도 전자적 신고 여기도 이제 전자신고가 있는데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좀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떤 경우죠 지금 제가 채색해 드렸던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이게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게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그러면 이거는 계약서는 있는 거 없는 거 계약서가 있긴 한데 그게 종이 계약서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신고 어떻게 하냐면 이 시스템에서 신고 홈페이지로 신고 홈페이지가 여기에요 여기서 여기로 그냥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신고를 뭐 한 것으로 본다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전자계약이 굉장한 장점이 되는 건데 이쪽도 그게 있어요 여기 보면 임대차 계약도 이걸로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신고를 간주하는 제도가 있는데 왜 중간 거는 안 들어가느냐 그게 이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드렸냐면 그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이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현재 뭐하고 뭐하고요 매매하고 임대차 임대차하고 매매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교환하고 증여 밖에 없으니까 이건 전자계약으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관청의 처리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신고필증 발급 여기도 신고필증 발급인데 중간께 이제 확인증이 발급하는 걸로 돼 있고요 크게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무엇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다 그랬죠 거민의제 거민 이 거민의제 된다는 거는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행위인데 그걸 우리 따로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매매하고 공급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30일짜리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 외국인 신고는 제외한다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뭐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죠 전입신고 전입신고 그래서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유추해 보면 우리가 전입신고라는 거를 주택 전입신고 어디다 해요 이제 읍면동 뭐 이런데 시골도 있으니까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이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물을 뭐 할 수 있다 위임 실제 위임을 하고 있어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또 반대로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하면 무엇 받은 것으로 본다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도 별 하나씩 좀 잡아 주시겠습니다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반대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대신 이때는 뭐를 꼭 첨부해야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냐면 계약서 왜 그런 거예요 계약서가 첨부가 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부여할 대상이 없잖아요 계약서가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제도 그 다음 이제 제재 한번 좀 내려가 보면 3000짜리 과태료 이쪽이죠 3000짜리는 언제 부과하는 거냐면 허위신고 같은 거 그리고 채색 하나만 좀 해 주실 건데 이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냈을 때 이게 이제 3000짜리 과태료가 되겠고요 500짜리 과태료는 이런 내용들 뭐 요구 조장 방조 뭐 이런 것들 안 했을 때 뭐 우리 위반했을 때 이제 500짜리 과태료를 하는 거고 여기도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왜 그러면 지금 먼저 차이가 지금 나는 거죠 외자 차이가 나죠 외자 그러면 외자가 빠지면 얼마예요 3000 외자 들어가면 500 이거 구분 꼭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취득가액의 100분의 5짜리는 무슨 신고 했을 때냐면 거짓 신고 했을 때죠 제가 이거 한번 구분해 드렸는데 허위 신고하고 거짓 신고는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나요 계약이 없고 있고 계약이 없는데 신고 들어가는 건 허위 계약이 있기는 했는데 업다운해서 들어가면 거짓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제도는 요거 다 중요하죠 300짜리 100짜리 이렇게 과태료 각각 있는데 300짜리는 며칠짜리 신고를 안 했을 때냐면 60일 그리고 100짜리는 6개월짜리 신고를 안 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얼마 이하의 과태료냐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테마 36은 이따 보기로 하고 테마 37번 좀 빨리 보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별 3개 잡아 주시고 토지 건축물에 대한 무슨 계약을 했을 때 신고한다 그랬죠 매매 그리고 무슨 계약도 신고해요 공급 뭐 이런 거 그리고 주택법에 의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 이거 신고 대상이고요 건축법 하나만 좀 옆에다가 혹시 메모 안 돼 있으시면 적어 주시고 여기에 건축법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차이점이 뭐일까요 적용상의 차이점 주택법 건축법 적용상의 차이 숫자로 얘기하셔야 되는데 숫자 숫자 30세대 30호 이상 얘는요 30세대 30호 미만 여기는 다시 30세대 30호 이상 여기는 30세대 30호 미만 이 적용상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같이 기억하시고 신고를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대행신고는 방문신고에 한해서 가능하다 별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무슨 신고는 대행할 수 없다 전자적 신고는 대행할 수 없다 이거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방사자 신고를 대행할 때는 뭐가 좀 들어가야 되냐면 위임장 그리고 개공의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죠 개공의 신고는 누가 대행하는 거냐면 소공이 대행할 수 있고 이때 뭐만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 신분증 이때 신분증은 누구의 신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공 신분증 소공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고 해제 신고 얘도 좀 중요한데 올해 34회 때도 나왔던 주제입니다 개정이 됐어요 뭐가 개정이 됐냐면 이 해제 신고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제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누구에게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로 바뀌었어요 며칠 안에 해제 신고해라 30일 내에 30일 내에 우리 그러면 개공은 해제 신고 못해요 아니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얘는 의무는 아닌 거지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다른 제도의 관계에서 아까 검인받은 것으로 보는 그런 검인의제 제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즉 농지증과 부동산 거래 신고 무관 무관하다는 얘기는 뭐 받았어도 뭐는 해야 된다 농지증 받았어도 신고는 해야 된다 일단 기억하고 그리고 사전에 신고한 사람들도 뭐는 해야 된다 사후 신고는 해야 된다 이 개념 기억해 주시고요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취득 신고를 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했다면 계약일 종류로 따지면 무슨 계약 아니면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 아니면 공급 계약이죠 매매 공급 계약을 했으면 외국인만 하는 특례 신고 외국인만 하는 특례 신고 이거는 제외한다 안 한다 이거는 뭐의 경우에만 하는 거냐면 교환하고 증여만 하는 거니까 애초에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서 공통적으로 신고할 게 여덟 가지가 있는데 얘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정작 이제 중요한 건 밑에 표가 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공통적 신고 사항에서는 이해종도 알고 계시고 위탁관리인 이제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위탁관리인 인적 사항들을 신고 사항으로 신설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 여기 외에는 그닥 중요할 게 없어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주택을 취득할 때와 토지를 취득할 때 우리가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좀 있는데 주택을 누구 아니면 누가 취득할 수 있냐면 법인 아니면 개인 이렇게 이제 취득할 수 있고 어 아직 법인 쪽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 이 개인을 좀 물어보는 경향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이 좀 중요하고 어 자금 조달 계획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 이용계획 이거를 음 어떤 경우에 써내느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개인이 주택의 자금 조달은 언제 써내는 거예요 6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어디에서요 규제지역 규제지역은 어디랑 어디를 말하는 거죠 투기과일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아니면 6억 원 이상이면 이건 무조건 써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계획은 달리 말하면 입주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똑같아 6억 이상이거나 규제지역에서만 개인이 이거를 써낸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출로 할게요 이렇게 대출로 할게요 이게 계획이죠 그러면 그거를 증명하는 서류는 뭐가 필요해요 대출 확인서 어느 금융기관에 대출 확인서 이거 근데 이거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투기과일지구에서만 이게 들어간다 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이 이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조달계획 거래가 불문 그 다음에 이용계획도 거래가 불문 다만 이제 조달계획은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는 오로지 투기과일지구에서만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관계 잘 기억해 주시고 토지는 아직 우리 본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는데 수도권 등과 수도권 등 외의 지역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수도권 등에서는 얼마 이상일 때 1억 이상일 때 그리고 수도권 등 외에서는 6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계획과 이용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금액보다는 뭐가 좀 중요해 보이냐면 요게 좀 중요해 보여요 많이 나온다면 수도권 등이 도대체 어디냐 그래서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수도권 등은 수도권 일단 들어가는데 수도권이 어디 어디 어디에요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을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가 다 수도권으로 보겠대 광역시 전부 광역시 전부 여기 인천은 뺀다 그래 있잖아요 근데 인천은 왜 빼는 거냐면 수도권에 들어가니까 뺀 거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어디를 수도권에 넣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정답 처리하면 예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세종시면 그 옛날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행정구역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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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데로 이렇게 세종시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충청남도 어디께 세종시면 충청남도 어디쯤 연기군 공주 조치원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가 이제 세종시가 된 거죠 서울에서 가자면 굉장히 먼 시골 같은 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등 안에 세종시를 포함시켰다는 거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 빼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수도권 등 외가 되는 거죠 이것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일단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1시간 정도만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제가 도도 바라지 않고 딱 1시간 이걸 좀 머릿속에 좀 저장을 하고 계셔야 돼 뭐라고 써 있냐면 개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국가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외한대 제외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이런 거 안 된다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안 된다고 누구일 때는 국가가 일방 당사자일 때는 안 된다 이거를 좀 머릿속에 일단은 1시간만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일단 1시간은 기억하실 수 있죠 네 그래요 1시간 그리고 이거 머릿속에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카메라를 한번 좀 찍을 건데 뭘 찍을 거냐면 이 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취득 부동산이 뭐와 뭐일 때 이런 거를 막 써내고 그러는 거예요 주택하고 토지 공장이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서 작성 방법 유의사항 이런데 이건 뭐 안 볼 수 없어요 이건 뭐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출장률 100% 입니다 얘는 뭐 100% 로 나오는 거라서 얘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안 줄 수 없다 자 얘는 채색을 좀 많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당사자 중 누가 신고서를 제출해라 일방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약간 충돌하는 듯한 단어가 나와요 앞에는 공동 뒤에는 일방 그러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으로 하는 게 뭐예요 서명 또는 날인 공동으로 하는 거는 서명 또는 날인 제출은 일방이 이거 이제 조심하시라고 제출을 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제출을 굳이 뭐 하러 같이 와서 해요 제출은 혼자 해도 되고 무엇을 같이 한다고요?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한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일방 당사자면 국가가 신고할 건데 이때는 공동으로 단독으로 단독으로 누구 단독? 국가 단독으로 신고한다 자 그리고 얘도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공급이랑 전매계약 나왔는데 이 공급하고 전매계약이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최초로 이럴 때는 부가스 포함 부가스 제외 포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따로 별도 하나만 잡을게요 그리고 그외 그외라고 하면 뭐가 남죠? 매매 남죠 매매 매매는 쓰던 거 중고 거래이기 때문에 중고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 부가스 제외 제외 부가세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도 채색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해야 돼요 30일 근데 이 체결일이 마땅히 뭐 예를 들면 뭐 계약서 순날이냐 아니면 뭐 계약금을 준 날이냐 뭐 등기 친날이냐 이게 좀 해석의 요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이걸 만들어 버렸냐면 중요 부분에 대하여 뭐한 날 합의한 날을 원칙적 체결일로 한다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채색 잡을게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엇과 무엇을 국적과 매수 용도를 꼭 적어줘야 됩니다 매수 용도를 꼭 적어야 된다 국적과 매수 용도 꼭 적는다 그리고 공급 이런 것들은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그런 계약 그래서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뭐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부가세가 발생이 되는 거죠 없던 거를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되는 거니까 6번에 계약 면적을 적을 때는 실제 거래한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에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무슨 면적 적고 전용 면적을 적고 그쵸 전용 면적을 적고 아파트는 전용 면적 들어가면 된다 그럼 나머지 건물은 무슨 면적 연 면적을 적는다 여기다가 별 하나만 할게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종전부동산은 뭐에만 적을 거냐면 입주건에만 적을 거예요 종전부동산은 입주건 여기도 채색 그 다음에 이제 조건하고 기한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런 조건하고 기한이 있으면 신고서에 적는 게 맞습니다 안 적는 게 아니고 적어줘야죠 이게 신고사항이니까 자 정정 변경이 있는데 여기는 정정은 뭔가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변경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후발적 불일치 내용이 바뀌어 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개념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뭐까지 좀 같이 기억하시면 더 좋으냐면 정정 되는 것에게 우리 좀 기억하고 역시 이게 변경도 같이 되는 게 세 개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 세 개 여기랑 여기랑 그걸 좀 기억하실 거예요 세 개가 뭐뭐 세 개예요 거래지분 비율 면적 거래지분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 면적 이 세 개는 뭣도 되고 뭣도 된다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된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과 관련된 거는 오로지 뭐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변경 돈과 관련된 거는 변경만 된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한번 봐 주실래요? 몇 페이지인가? 맨 밑에? 페이지 수 응? 92쪽 92쪽 92쪽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신고 변경 신고 변경 신고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정정이 있고 변경이 있는데 이제 변경은 이제 내용이 바뀌어 버리는 뭐 이런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후발적으로 원래는 신고가 제대로 들어갔는데 네 우리 그 나중에 불일치가 생기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 지분 거래 지분은 뭐도 되고 뭐도 된다 그랬어요 네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된다 그렇죠 요렇게 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면적 나왔네 면적도 뭐도 되고 정정되고 변경되고 네 그리고 돈과 관련된 거 돈과 관련된 거는 오로지 뭐만 되고 변경만 되고 그렇죠 네 요렇게 이제 조건하고 기한 요것만 좀 머릿속에 넣어보시면 되는데 조건 기한 특히 기한 같은 거는 자주 바뀌나요 아니면 자주 안 바뀌나요 우리 거래하면은 뭐 바뀌죠 자주 뭐 예를 들면 중도금 기한 뭐 장금 기한 바뀌잖아요 바뀌면 정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라서 얘는 변경만 가능합니다 자 지금 요렇게 원리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더 쉽게 푸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약간 정 원칙은 아니고 원칙을 좀 예외로 뭐라고 표현해요 일본말로 야매로 푸는 거 야매로 야매다라 그러지 야매다 변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변경이 맞아요 변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근데 여기다가 잘못됐다라고 줄 때가 있어요 본 시험에 뭐라고 준다고요 잘못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정정 요렇게 푸셔도 돼 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네 요쪽 파트가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닌데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변경 물어보면 변경이고요 잘못됐다 그러면 정정이다 요렇게 푸셔도 돼요 자 2번 문제 넘어갑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옳은 것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공인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또는 날인이에요 민날인이에요 또는 날인이죠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신고관청 자 여기다가 채색을 한 번만 좀 합시다 요렇게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채색한 거 정확하게 맞아요 아니면 틀렸어요 요거 요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아닌 신고관청에 신고하라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정확히 맞아 아니면 이게 틀린 표현이에요 정확히 맞지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걸 왜 적어놨냐면 이따 이제 이거랑 좀 헷갈리는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미리 한번 써본 거예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신고관청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주면 참 좋은데 25회 시험 맞죠 이렇게 주면 좋은데 뭐 27 29 뭐 이럴 때 보면 희한하게 낸다고 문제를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개공이 공동으로 공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인이 하면 안 돼요 그죠 개공이 여러 명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지 한 명도 빠지면 500 과태료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중계대상 물 범위에 속하는 물건 이랬어요 근데 모두 신고해야 된다 우리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임목이에요 임목 자 임목은 중계대상 물인가요 예 그런데 얘가 뭐 하지 않아요 신고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은 뭐가 틀렸냐면 모두가 틀린 거죠 어 그러니까 중계대상 물이라고 해서 다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 옆에다가 이렇게 한 번만 적을게요 네 중계대상 물과 신고 대상 물이 같다 같다 아니면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임목 같은 거 이거는 당연히 중계대상 물이죠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 혹시 중계해도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 개념적이라서 되게 중요하고 4번 방문 제출은 방문 키워드 방문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게 무슨 신고면 전자적 신고면 없다가 맞아요 방문이라서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소공 개공의 신고는 누구만 대행할 수 있어요 소공만 이때 뭘 가져가고 신분증 요건 뭐 세부적인 거고 5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간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대요 여기 5번에다가 별 2개 잡을게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뭐를 했다라고 줬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러면 무슨 계약인지는 예측할 수 있죠 뭐 아니면 뭐야 매매 아니면 공급 계약을 했다는 뜻이잖아 이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 외국인이 하는 신고 이거를 이제 특례 신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특례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했으니까 신고를 두 번 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잘 나오는 빈출 이거 아마 읽어둘 번은 계속 나올걸요 이거 해마다 나오는 질문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머릿속에 저장하실 때 신고든 허가든 둘 다 하는 경우는 없다 한 번만 신고하든 한 번만 허가든 하지 뭐 신고 두 번 하거나 허가 두 번 받거나 이런 일은 없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틀린 거 지방자치단체가 자 이거 읽을 때 지방자치단체로 읽지만 의미는 어떤 의미로 새기시면 돼 국가 등 이렇게 이거는 꼭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무슨 무슨 공사 무슨 무슨 공단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읽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고 국가 등 국가 등이 개공에 준 게 없이 토지를 매수할 때 매수니까 매매계약이죠 신고서에 이 국가가 단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아요 아니면 그 우리 상대방하고 이 국가의 상대방하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야 돼 이때는 단독이야 이때 단독 반대로 개공이 있었으면 어떻게 그럼 개공이 단독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한다 1번은 설명 아주 잘했고요 자 2번 개공이 공동으로 공동 중계했으면 어떻게 해 들어가야 돼 공동으로 아까 1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공동이면 공동으로 자 3 매수인인 매수인인 신고인이 신고하는 신고필증을 받으면 신고필증이 이제 나왔다는 얘기는 신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무엇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다 거민의제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면 무슨 편리함이 있나요? 그러니까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뭔가 편리함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규정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무슨 편리함이 있어요? 거민을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이게 없으면 거민을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신고도 하고 거민도 받고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는 것은 편리함을 주려고 하는 거죠 밑에다가 하나 적어볼게요 이것도 어차피 뒤에 또 나올 거긴 한데 거민의제라는 표현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 첫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슨 신고 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하였을 때 거민의제 그렇죠? 또 하나가 뭐죠? 그렇죠 토지 거래 허가 받았을 때 하나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거민이 의제되는데 의외로 잘 나와요 거민의제가 여기 제가 별 두 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급계약 공급계약 그러면 지위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급 받은 지위 그러면 이 지위도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조건하고 기한이 있으면 이 조건하고 기한 기한도 신고 해야 되고 신고서에 기재해야 되는 거니까 신고서 자체의 기재 사항이에요 이게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죠 자 틀린 거라고 물었습니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나오고 지위 나왔어요 그럼 이거 무슨 지위 그러니까 뭔 지위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무슨 사업을 하죠 여기가 재건축과 재개발 여기가 뭔 지위 입주권 분양권 아니 입주권 입주권 입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입주권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했다면 신고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신고해야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계대상불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신고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목 같은 거 공장자단 광업자단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여기 잘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게 나온 거야 여기는 채색을 한 번만 하실 건데 요렇게 채색 하나만 하시고 여기는 색깔을 조금 달리 해봅시다 요렇게 한번 채색을 해보시고 이게 26회죠 26회 맞아요 26회 때 아까 제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25회 때 요거 직전 시험에 뭐라고 나왔었었죠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신고관청 여기 뭐라고 줬나 보세요 거래에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이거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 정확한 표현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일단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틀렸어요 뭐는 얘는 얘는 확실히 틀린 거야 왜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니까 근데 무슨 소재지 물건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신고를 받은 이라고 줬거든요 그럼 이거는 딱히 틀렸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신고관청도 등록관청이니까 어차피 신고관청도 시군구고 여기 등록관청도 시군구니까 여기서는 신고를 받았다고 지금 앞에 전제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그럼 신고관청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을 좀 바꿔서 줬으면 손생 입장에서 욕 안 나오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주면 욕 나와요 욕 안 나와요 욕 나오죠 당연히 뭐만 보고 우리가 막 제껴버리니까 등록관청만 보고 제껴버리니까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옳은 지문으로 낸 거고 여기서는 틀린 지문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정확한 표현이라고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보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장점이 이런 거 우리 파악하는 게 기출문제 푸는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좋아요 여기 등록관청이 확인해 보고 지체 없이 신고필증 발급하는 거 다 좋습니다 4번은 왜 틀렸냐면 이게 틀린 거야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에요 그럼 뭐 소재지라고 그래야 돼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확실히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거래에 신고를 해야 하는 개공의 위임을 받은 소공이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죠 이때 뭐 가지고 간다고요 신분증 제시하면 됩니다 이 신분증은 누구의 신분증이에요 소공 신분증 개공의 신분증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은 받고 5번 있죠 5번 얘는 별 하나만 해 주실래요 5번 문제에다가 아주 좋은 유형의 문제인데 대상이 신고 대상 계약이 아닌 거를 찾으래 이거 되게 좋은 간단해 보이지만 좋은 문제다 이런 게 일단 주택이 건축물이니까 매매 계약하면 신고 해야 되고 토지도 신고 대상 물건은 맞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임대차 계약이다 이러면 신고 대상이 아니네 그럼 정답은 2번이에요 3번에 3번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부동산에 부동산도 신고 대상 물건이고 공급 계약 신고 맞고 건물의 매매 계약 맞고 그 다음에 지위에 대한 매매 계약 다 맞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조금 신경 써요 앞에 있는 법 같은 게 이런 법을 우리 아직 한 번도 함정 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함정이 걸 거다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만에 하나 함정이 걸린다면 뭐 하나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랬죠 아까 건축법 여기에 만약에 건축법 나오면 좀 틀려요 이건 건축법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 나올 만한 함정 걸만한 법은 없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자 우리 요거 부동산 3개 물건 계약 2개 다시 한 번만 우리 확인해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 뭐 뭐예요 토지 건축물 지위에 대한 뭐하고 뭐하고 매매하고 공급 계약을 뭐해라 신고해라 요게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한번 가보는데 요건 이제 요 26회 이듬의 시험 문제예요 틀린 거 이랬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반 개공은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개공이 신고 의무자인가요 예 원칙적인 아니면 예외적인 얘는 예외적 의무자입니다 예외적 의무 원칙적 의무자는 누가 원칙적 의무자예요 거래 당사자 얘는 예외적 의무자 다만 이제 그 우선순위는 개공이 더 높고 자 2번 일방이 어느 한쪽이 매도든 매수가 신고를 거부하면 어 다른 당사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방이 거부하면 거부해야죠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지 여기 이제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가 두 가지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 맞춰 주셔야 돼요 1번 뭐 음 이제 일단 사유서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유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서 원본 아니면 사본 잘 생각해 봐요 원본을 전부 할까요 아니면 사본을 전부 할까요 음 그 사본이면 얼마든지 위변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본이면 그냥 뭐 복사하면 되잖아 제 생각에는 원본일 것 같은데 아니 원본이 맞아요? 사본이 맞아요? 어 사본이 맞아요 왜? 원본은 등기할 때 내야지 원본은 되게 중요한 원인 서류니까 그 원본을 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원본은 뭐 할 때 낸다고? 등기할 때 이게 원인 서류잖아 원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계약서 4번과 플러스 2번 뭐도 첨부해 사유서 이 사유서는 어떤 사유서 혼자 오게 된 사유서 그러니까 이제 암호계가 신고 거부해서 혼자 오게 됐어요 뭐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2번 맞는 얘기에요 그리고 3 개공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했다 요구 조장 방조 이러면 얼마가태료 500과 500과가 있고요 자 신고 간청은 이라고 물었는데 이제 한 해 차이잖아요 한 해 차이 그러니까 여기 있냐면 여기 왼쪽 4번이 26회잖아 근데 여기 27회잖아요 근데 한 해 차이인데 이렇게 장난치더니 또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줬네 신고 간청 똑바로 잘 주잖아 왜 그랬을까요 욕 처먹어서 그런거죠 여기서 이제 욕을 엄청나게 처먹었죠 그리고 이거 이의제기도 들어 물론 받아주지는 않았는데 욕 장난 아니게 한거에요 수험생들이 이렇게 내면 어떻게 맞추냐 보통 수험생 입장에서는 얘의 꽃이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욕 먹을만 한거에요 욕 안 먹을만 해요 욕 먹을만 욕도 많이 처먹을만 하지 이러면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게 29회인가 가보면 또 또 장난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못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를 보는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신고 간청이 정확한 표현인데 신고 간청이 보완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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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돼 있으니까 이거 좀 다시 내보세요 라고 이제 보완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다 우리 밑줄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근데 아까 이게 3000짜리가 있고 500짜리가 있고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000짜리는 뭐에요 외자가 안 들어가는 거 여기 외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얼마라고 해야 돼 3000 이하 이렇게 들어가야지 외자 안 들어가잖아 만약에 이게 외자가 들어가면 500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취득세 3배짜리라고 하는 과태료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런 거 자체가 당연히 틀린 표현에 들어갑니다 자 7번 문제 오른 거 이랬는데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면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라고 했는데 일단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네 그렇죠 그럼 이거 오른 걸로 한번 바꿔봐 주실래요 개공이 30일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개공이 30일 안에 자 소공 및 중계보조원은 신고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소공하고 중계보조원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누구가 이걸 못해 중계보조원은 못하고요 소공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정확히는 소공이 신고를 한다라기 보다는 대행하는 거지 제출을 이렇게 갖다 재행하는 거에요 그래서 소공도 못해요 그러니까 신고는 세 사람만 하는 거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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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국가 개공 이렇게 이렇게 신고 의무자이니까 여기는 이제 단순히 대행하는 거고 자 3번에 지방공기업법상에 따른 지방공사 이렇게 나가면 얘도 뭐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국가 등 우리 이제 서울 같으면 SH공사 KH공사 경기 같으면 경기지방공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공사 국가 등이라고 봐야 돼 근데 이런 국가와 개인이 국가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했대 그러면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단독 누구 단독 국가 단독 자 4번 거래대상 부동산에 요 4번 문항에다가도 별 요거 빈출인데 뭐가 빈출이냐면 이해 잘 나와요 요거 요거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 이거는 누구의 업무에요 거래규제를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을 제한하고 이런 거 자체가 누구의 업무야 관 관의 업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의 업무를 우리가 신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지 이걸 뭘 알려줘 관이 원래 잘 알아서 할 건데 자 5번 매매 대상 토지 중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을 했대요 자 여기 5번 문항에서 다 읽을 필요 없고요 핵심어 하나만 좀 찾아보면 조건이지 조건 조건 조건이나 기한 있으면 신고사항에 해당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8번은 32회 본 시험인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아주 많았던 아주 많았던 아주 시끄러웠던 문제예요 자 일단 문제는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매매 계약을 했고 갓 본인이 주택에 입주할지 갓 본인이 주택에 입주할지 이거를 우리 달리 뭐라 그래요 입주계획 입주계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넓게 보면 얘를 같은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용계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죠 주택을 매매했을 때 매수하였을 때 개인이 매수했다고 가정하고 개인이 매수했다고 가정하고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언제 써낸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표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6억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규제지역에서 6억 이상이거나 규제지역에서 개인이 매수할 때 이거 써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이제 머릿속에 일단 떠올라야 되는데 아무튼 신고 여부 이 입주계획 혹은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래 근데 문제를 좀 잘못 냈어 이 출제위원이 갑을병은 자연인이고 여기까지만 냈었어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이걸 낸 거야 그러니까 정이 지방공단이다 이랬잖아요 이 지방공단이면 달리 말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국가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와 여기는 똑같은 법이죠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단인 같은 거예요 이것도 좀 그렇지 보통 공단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사 우리 SH공단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 SH공사 경기지방개발공단 이런 말 안 쓰거든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공산 원칙은 공사로 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냈어요 어찌됐든 얘는 국가 등이라는 거죠 근데 요거가 이제 논란이 됐던 거고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갑이 투기과열지구래요 여기 이제 갑을병까지는 자연인이잖아 개인인이잖아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면 이거 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내야지 근데 이거는 거래가를 3억으로 줬는데 거래가 불문 아니면 3억원이라서 내는 거야 이거 불문이야 거래가 안 따지고 무조건 이거 내야 돼 그러니까 기억은 내는 게 맞네 확실히 맞네 맞죠 자 ㄴ 번 갑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왜 라고 줬어요 왜 그러면 규제지역이 아닌 거잖아요 규제지역이 아니면 거래가 따져야 돼 얼마 이상 6억 이상 근데 6억 이상인데 얼마라고 줬죠 5억 그럼 제껴야지 6억이 안 되니까 ㄴ 번은 확실히 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ㄷ번의 문제야 ㄷ번이 뭐라고 했냐면 갑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정서유의 주택 근데 정이 누구냐면 국가거든 근데 아까 제가 한 시간만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지 한 시간 한 시간 안 됐어요 그 한 시간이 뭐였지 그게 그 개인이 주택을 거래하는데 어느 일방이 뭐일 때 국가 등일 때는 뭐한다고 제외한다 이걸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제껴야지 왜냐면 국가 등이 나와있으면 안 할 거니까 거래가하고 상관없이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1번을 답으로 했어요 여기 기억에 이제 딱 나오니까 끝나도 되잖아 근데 이의신청 기간에 그 공단 홈페이지에 어떤 글이 딱 올라왔냐면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저는 서울특별시 무슨 무슨 구에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인데요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수험생 중에 구청 공무원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장반이 뭐라고 올렸냐면 어 우리 그 구는 우리 이제 그 신고관청은 국가든 뭐든 다 이걸 받고 있어요 이렇게 올린 거야 그러니까 실무에서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하니까 어 그래? 그러면 공단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몇 개 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상당수 구에서 이걸 받고 있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왜 받고 있는 거냐면 법을 몰랐던 아니면 어떤 행정상의 편의가 있든 간에 아무튼 이게 국가든 아니든 이걸 받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목이 법령만 가지고 낸 게 아니고 실무 과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수정해야지 뭐 어떻게 얘도 받고 있으니까 그럼 얘도 뭐야? 답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기억이랑 디귿번 있는 거가 항목이 있는지 봤더니 또 있어 마침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답이야 이렇게 이제 한 거지 그래서 복수 정답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 이거 또 나온 적 있다면 이거 이후로도 앞으로가 문제에요 국가가 일방 당사자일 때 결론을 여러분 내려야 돼 국가가 일방 당사자일 때 이걸 낸다? 안 낸다 낸다라고 해야 돼 낸다라고 왜냐하면 실무에서 내고 있으니까 법이랑 달라 이해 됐죠? 네 그래서 아까 거기 필기노트 거기 한 시간 기억해 달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로 다시 한번 찾아가 보세요 거기로 다시 찾아가셔서 어 화살표를 한 번만 붙인 다음에 화살표 하시고 그렇게 쓰세요 뭐라고 쓰실 거냐면 실무상으로 제출하고 있음 이렇게 실무상 제출하고 있음 실무상 제출하고 있음 몇 페이지? 페이지? 90일이요? 90페이지 90페이지 거기 가서 국가 등일 때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화살표 하신 다음에 실무상 제출하고 있음 이렇게 쓰시고 이거 또 나오면 제출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라고 왜냐하면 기출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수험생들은 그쵸? 이거를 만약에 또 안 내는 거로 바꾸기도 어려운 게 언제 그렇게 처리를 해버렸어요 32회 때 처리를 해버렸잖아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거는 실무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보니까 정답은 4번과 1번이 모두 답이다 네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얘기가 1번까지 1번까지 1번까지